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승입니다. 두 건의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부족해 여당 대표도 무지를 자랑하는 아마추어 정권의 민낯은 한심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알 입에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냐는 말로 자신의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집권 여당의 천박한 인식 수준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무지하다가 아니라 무식하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아리백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모른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난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조사 대상의 52%가 고객사로부터 아리백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아리백에서 한국이 이탈하면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중대한 문제를 외면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로드맵의 실종으로 경쟁력 있는 대기업과 산업 기반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파다합니다. 아리백을 모른다면 원전 확대만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에 미칠 연쇄 파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리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언제까지 원전 타령으로 허송세월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리백 청구서는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독재자 이승만 미화에 급급한 윤석열 정권은 228 민주운동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 민주운동이 6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228 민주운동은 이승만 독재정권이 국민위에 군림하며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민생을 무너뜨린 것이 배경이었습니다. 불의에 맞선 대구 학생들의 용기와 정의검은 3.15 의구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마침내 부패한 독재권력의 종식을 가져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정으로 이어지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한 위대한 여정은 228 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정의와 자유를 향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사를 무시하고 독재자 이승만의 미화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험부는 이승만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국방부는 해안의 지도자라 평가한 정신교육 교제를 발간했습니다. 외국에 가까운 영화의 관람 인증을 앞다퉈하며 급기야 서울시내 한복판에 이승만 기념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부정선거 1호 국민탄핵 1호 독재자를 찬양하는 것은 스스로 반헌법 세력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28 민주운동을 불러온 독재자 미화에 급급한 정부 여당이 228 민주운동 정신을 입에 올리거나 운동권 청산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8 민주운동이 대구를 넘어 국민 모두의 역사와 정신임을 잊지 않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국민과 함께 분연히 맞서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여정을 담대하게 열어주신 228 민주운동 유공자와 대구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오늘 브리핑 관련해서 얼마 전에 독립기념관 2.4 문제 그리고 오늘 228 민주운동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독립기념관 2.4입니다. 그리고 또 228 민주화운동의 주도였던 대구의 경북고등학교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인연이 있는 사건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